오늘 오전에 신곡 3동 주민센터에서 주관하는 당구교실에 다녀왔는데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제가 부천시 신곡 3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당구교실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중에 150 치는 동호인께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알려드렸는데 아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 예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당구교실 당구박사 앱에 있는 배치를 제가 오늘 학생들, 학생들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다 어르신들이 저보다는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당구박사 앱 중에서 4구, 3쿠션 중에 중대 3구 기본기술 20개 있는데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초구를 알려드렸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이라서 2번 옆돌리기 기본 배치가 있습니다. 이 배치를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배치에서 두 분에게 쳐보라고 했더니 한 분은 120 정도고 한 분은 150 정도 되시는 분인데 어떤 식으로 이 배치를 실수를 하셨냐면 오른쪽 회전 주고 이렇게 짧게 빠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배치를 투팁 이상의 회전을 주고 2분의 1 또는 그것보다 두꺼운 두께를 맞추면 길면 길어졌지 절대 짧아질 수가 없는데 자 보세요. 투팁의 회전으로 2분의 1 두께만 쳐도 절대로 짧게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친 것처럼 짧게 실패를 했잖아요. 묘한 것은 두 분이 한 분은 120, 한 분은 150인데 120 치는 분은 이거를 편하게 득점을 했는데 그 120점 치시는 분은 오히려 길게 실패하다가 제가 2분의 1 두께를 맞춰서 치세요. 회전을 많이 주고 2분의 1 두께 맞추면 쉽게 득점이 됩니다. 라고 했더니 120점 치는 분은 쉽게 득점이 됐습니다. 매우 편하게 득점을 하셨는데 오히려 150점 치는 분이 그동안 쓰리쿠션 능력이 120점 치는 분보다는 훨씬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 배치에서만큼은 계속 짧게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중대고 그 테이블은 중대와 대대 사이에 있는 중대대 중대보다는 조금 더 넓은 테이블이었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분이 왜 자꾸 짧게 실수를 했냐 하면 그리고 그런 실수를 하는 분들을 저는 당구를 알려드리면서 가끔 보거든요. 어떤 실수를 하시게 되냐면 처음에 2팁 이상의 회전을 줄이라라고 마음을 먹고 겨냥을 합니다. 신공의 오른쪽 2팁 이상은. 그런데 치는 과정에서 안으로 회전이 들어가죠. 당점이 처음에 겨냥했던 회전을 다 위쳐 다 주지 못하고 막상 칠 때는 안으로 치는 겁니다. 그러면 회전이 약해지죠. 그런데다가 중단 회전을 정확하게 주지 못하고 상단, 물론 중상단 당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배치에서는 옆 회전이 많으면 많을수록 짧지 않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자꾸 당점을 위로 올려서 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전력이 적어지고 그리고 당점이 올라가면서 이 짧은 거리지만 공은 두껍게 맞으면 이렇게 휘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중단 2팁 이상의 회전을 쳐야 되는데 당점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회전이 약해지면 그리고 두껍게 치면 공이 공을 급격하게 밀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짧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득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초보자분들은 당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쳐야 할 당점 부분에 이 빨간 점을 놓습니다. 여기 쳐야지 하는 곳에 빨간 점을 두고 그리고 내 공과 흰 공과 노란 공을 번갈아 가면서 겨냥점을 찾아 놓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칠 때도 이 흰 공에 있는 이 빨간 점 내가 치고자 했던 이 빨간 점만 보고 치는 겁니다. 거리가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노란 공 보지 않고 쳐도 큰 실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쳐보겠다고 노란 공을 보고 치다 보면 내가 쳐야 할 이 빨간 점을 치지 못하고 자꾸 안쪽을 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삑사리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삑사리를 했던 그 아픈 경험 때문에 무의식적으로라도 자꾸 안쪽을 겨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회전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으면서 원하지 않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득점을 하면서 고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당점 실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 방법이 이렇게 처음에는 내가 쳐야 할 곳에 빨간 점을 놓고 이 빨간 점만 보고 치는 연습을 함으로써 당점 실수를 줄이는 겁니다. 이게 연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목적구인 노란 공을 보고 쳐도 됩니다. 초급자분들은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고요. 회전이 잘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그런 원인 때문에 회전이 잘 안 들어가니까 참고해서 연습하시고요. 이 배치는 중대 스리쿠션 기본기술 16개라고 해서 제가 쇼츠 동영상, 짧은 동영상으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댓글 중에 이 짧은 거리에서 무슨 스쿼트가 일어나느냐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120점 치는 분과 150점 치는 두 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120점 치는 분은 처음에 자꾸 길게 실패했거든요. 그분이 실수하는 이유가 스쿼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실수를 하는 거였습니다. 2분의 1 두께가 맞는다는 것은 이렇게 맞는 상황인데 이렇게 맞는 상황이 2분의 1 두께가 맞는 상황인데 나는 이 빨간 점 여기를 향해서 치는 것이 2팁 정도의 회전을 주고 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겨냥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겨냥을 해서 치면 2팁의 회전으로 노란 공 2분의 1을 맞추는 겨냥법인데 이렇게 치면 반드시 길게 실패합니다. 중심에서 떨어진 이만큼 요란 공 오른쪽 끝에서 회전을 준 만큼 떨어진 여기 여기를 향해서 치면 반드시 두껍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길게 맞았지만 길게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지금은 제가 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게 치지 않았지만 조금 전과 같은 겨냥법으로 조금만 더 세게 치고 조금만 더 당점이 아래로 내려가면 이렇게 길게 실패한다는 겁니다.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120점 동호인은 그분이야말로 제가 말한 것처럼 스쿼트가 일어나면서 두껍게 맞아서 길게 실패하는 전형적인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백글에 달리는 것처럼 무슨 이 가까운 거리에서 스쿼트가 일어나겠느냐 스쿼트라는 것은 회전을 준 반대쪽으로 공이 이렇게 진행하는 현상인데 이 가까운 거리에서 무슨 스쿼트가 일어나느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스쿼트가 일어나면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두껍게 맞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길게 실패하는 경우가 초급자분들에게는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에 주의해서 회전을 준 것보다 조금 더 오른쪽 그러니까 노란 공의 끝에서 조금 더 바깥쪽으로 겨냥을 해서 쳐야 됩니다. 이런 건 현장에서 알려드려야 아 정말 그렇구나 라고 할 텐데 동영상을 보는 분들은 뭐가 이 가까운 거리에서 스쿼트고 그런 게 있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댓글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제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신곡 3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당구 교실을 하고 있거든요. 부천에 사시는 분들 3개월에 9만원 일시불입니다. 3개월 9만원 3개월이면 초보자인 분들이 50 정도 그냥 기본 자세부터 친구들과 친구들과 아쉬우나마 그래도 친구들과 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만들어 드리려고 그런 것을 목표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부천에 사시는 분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반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0명도 채 안 되는 분들이 완전 초보 150점 정도 치시는 분 또 조금 더 200점에 가깝게 치시는 분도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신청자가 많고 그러면 오전반 오후반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4구 배우시는 분 자세부터 배우는 분 3쿠션 배우는 분 이렇게 막 나뉘어져 있는데 3쿠션만 전문적으로 좀 배우고 싶다 하는 분들이 늘어나면 반을 늘릴 수 있으니까요. 부천시 심곡 3동 주민센터 당국의실 담당자한테 전화하셔서 적극적으로 물어보시면 반도 아마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